3대장 안녕하십니까 3대장입니다 쌈 자 오늘의 심심해서 먹는 무슨 음식인가요? 마지막은 뭐야? 아무튼 네네치킨인데요 네네치킨 하면 또 뭡니까? 스노윙 스노윙 스노윙인데 그건 많이들 많이 드셔보셨고 디스 이즈 브랜뉴 매콤치즈 스노윙 매치스 매콤한 버전이니까 나온 거예요 딱 봐도 지금 일반 스노윙이 굉장히 밝은 노란색이잖아요 이거는 좀 붉습니다 붉은 눈이 뿌려진 거예요 그렇죠 붉은 눈이 내려와 boom 자 이거는 3마리입니다 3마리 그치 1인1다 근데 진짜 궁금해요 이 신메뉴가 사연 어떤 맛일지 먹어봐야 알 수 있는 거지 네 3마리면 다리가 6개? 와 육다리네 육다리 아 나도 나도 그럼 족 먹을래 내 족은 이게 좀 족 같은데 족같다고 족 치킨에 관해서는 굉장히 바삭한데 굉장히 바삭합니다 엄청 맵진 않네 일반 스노우니랑은 확실히 달라요 맞아요 훨씬 자극적이에요 더 저희 머스타드 소스도 찍어서 먹겠습니다 여기다 머스타드도 있네? 닭가슴살 같은 경우에는 머스타드 찌겨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촉촉하게 요렇게 그리고 또 달달해요 맵달이에요 맵달 개인적으로는 저는 스노우니보다 좋아요 저도 스노우니는 달달이야 이건 맵달이야 취향 차이죠? 덜 느끼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콤한 맛이 추가돼서 되게 달달한 치킨이야 스노우니 맞지? 그리고 또 뭔가 들어간 매콤한 소스가 약간 치토스 비슷한 건가? 그치? 그런 느낌이야 매운맛 딱 그런 느낌이야 이게 또 바삭바삭해가지고 겉에가 스노우니가 좋아하시는 분인데 좀 매콤한 맛을 좋아한다 싶으면 요거를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넷치킨 좋은 점이 코어수도 치킨 먹다보면 느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샐러드를 먹어주면 또 느끼함이 확 가시죠 음 야 근데 이 가루 모아놨다가 뭐랑 못 먹으려나?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감자튀김이랑 섞어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? 진짜 맛있을 것 같긴 해 양념 감자다 그러면 그런데 딱 어울리는 맛이야 밥이랑은 좀 너무 가는거죠? 응 밥이랑 어울리는 맛은 아니에요 이것도 한입에 먹는 것도 보여줘야지 아 좀 남았다 응? 아 너 약간 잘 못 먹었네 그걸 굳이 말해 잘 안보였는데 전 자극에 자극을 더해서 자극 플러스 자극은? 뭔데요? 반응이 세지겠죠? 자자극 갑니다 오 굉장해? 자극이 많이 오네 그러면 나는 자극에 자극에 자극 자자자극이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어떻게 되는데요? 반응이 엄청 세져요 한 5만명 지금 스킵한거 알지? 10초 머스타드 엄청 많다 보니까 약간 훈제 고기 먹는 느낌이었어 머스타드가 잘 어울려요 감칠맛이 훨씬 증폭돼 양 많다 그리고 아 1인 1닭도 못해 너? 제가 근데 이런 치킨은 좀 약해요 건 치킨 류? 왜 엄청 이렇게 큰 것들 있잖아 이런 거는 포만감이 엄청 빨리 들어요 그건 맞아 네네 치킨은 왜 네네 치킨일까요? 뭔가 아니고 원래 보통 주문할 때 응 저기 매콤치즈 수명이랑요 네 치즈 수명이랑 네 네네 네네 아 그거? 네네 다 된다는 뭘 전화해도 아니오는 없다? 다 해준다? 무조건 예스 그럴 수도 있어 사장님 입장에선 네네 치킨이 아니고 네네 치킨이잖아 네네 치킨이야 소비자의 치킨이라고? 네네 치킨 어이 어이없어? 야 껍질 부분 오 여기도 별미야 야 그거 양념맛 제대로 했다 너 줘? 나도 많이? 많이 이거 어때 너? 감당 가능할 수 있어? 난 이걸 내가 먹으면 악플을 감당 못 할 것 같은데? 그럼 내가 먹을게 도유니까 닭 빼서 먹네 저 가운데 돼지 문득 떠올랐어 그 문장이 야 닭다리 많다이 아 이번에 제대로 도전해볼게 진짜 사활을 걸고 간다 일단 이거 반칙 아니야 이건 솔직히 원래 이렇게 한 거야 이 ㅋㅋㅋㅋ 입안에서의 컨트롤도 중요해 응 와업 입술 찢겨져 나가는 거 아니야? 오.. 음 깔끔하다 이렇게 먹으면 확실히 더 맛있어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야? 진짜 맛있어 입 안에 부드러운 살이 꽉차 콱 슬럽 커스러워 너 진짜 식사하는구나 응 맛있다 채소도 좀 같이 먹고 해라 고기만 먹지 말고 야 이거 먹자 시키면 다섯 뭐야? 골고루 먹어야지 나는 무 안 주네 무 안 해? 나한테 무 안 주네 아 무 안 해 무 안 해 재밌다 너 근데 뺏는 거 되게 잘한다 바로 듣자마자 그냥 바로 할 거래 바로 스테이크 진짜 그럼 제가 거기 보답해서 내내 치킨으로 아시죠? 나 왔다 네 4행시 갑니다 이번엔 재영이가 해야 돼? 또 제가 해야 돼요? 무슨 말이지 그건 니가 내 드립도 뺏었잖아 네 네 이놈 리재영 네 내로남불 치 치사한 새X 시 킨 킨 적도 없는 짓 하지마 잘하셨어요 봐주는 거 오늘이 마지막이야 치사한 놈까지 했으면 모르겠는데 치사한 놈 시 이게 너무 이상했어 나중에 킨을 더 연구해오세요 목 좋아하는 사람 있다? 살도 별로 없는데 감칠맛 나 응 이게 뭔가 부드러워 우리 살이 좀 뜯어먹는 맛도 있긴 해 응 은근 많이 나와 응 이제 한 마리 정도 남았나? 그거 같아 아 오랜만에 그 1인이다 가나니까 이거 3끼로 먹는 거 같아 하루 3끼 스노잉? 응 나 이거 딱 정리해줄게 한 번 먹는 거야 하루에 두 번은 먹기 힘들어 왜냐면 별세 깔끔하게 한 번 먹고 다음에 또 찾아주세요 그래 네네 치크 치크 오 잘하는데? 치크 치크 오케이 오케이 띠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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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없어 하하 실제로 그런데 있어요 그런 거 있어 돈 먹는 기계야 닭가슴살 왜 뻑뻑할까? 지방질이 없는 건가? 닭들도 이제 쉴 때 이거 벤치하고 그래요. 벤치프레스 많이 해서? 네. 아 닭이 우는 게 운동하는 소리였구나 그게? 왜 새벽마다 우나 했어 닭이? 이게 날숨이었네 날숨. 올릴 때 날숨을 또 쉬어야 되거든. 그래가지고 펌핑 지대로 됐을 때 이제 잡아가지고 닭가슴살 이만한 거야. 와 과자야 이거. 과자랑 치킨을 동시에 먹을 수 있어. 근데 막 과자라고 해서 안 어울리는 맛은 아니에요. 오 부드러운 날개살? 확인해 살을. 그게 바로 확인사 살입니다. 진짜 이 부분이 맛있더라고. 이 부분 아세요? 아 굉장히 맛있어. 이 부분이 진짜 맛있어. 이건 뭐야 그럼? 이게 닭다리보다 맛있어. 그건 뭐야? 달달인가? 갈비뼈다. 살이 별로 없는데. 괴륵이라고 하죠 괴륵. 뭐 남주긴 아깝고? 내가 먹기엔 좀 그렇다? 그럼 남 주세요 그냥 그럴 거면. 드세요. 뺏어놓을 거 같아 내가? 대단하다. 메이웨더야? 이렇게 하면 근데 되게 꼴보기 싫어하는 분들 많아. 와 죽이고 싶어. 괴륵 또 있다. 그건 괴륵이 아니야. 뭐 미륵이야? 힘은 미륵이야. 기침해봐. 왜? 한번 해줘.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 거. 자 라스트 원이다 난. 진짜 배부르다 이제. 얘네도 닭이 좀 큰 편이에요. 음멈거리네? 이게 진짜 더 라스트 원이다. 더 라스트 더 원? 더 원 스타일로 먹어주세요. 왜 그런 얘기 못했냐고 모르신다면. 들리십니까? 제 목소리가. 저 하늘에. 잘할 때까지. 아 노래 좀 잘하시네 그 노래. 와 이거 제가 아까 뭉쳐져 있는 거 먹었거든요. 시즈닝? 네. 약간 고추 맛이 났어. 고추 그걸 썼구나. 음. 어 그렇네. 맞지? 좀 느껴지지. 뭐 먹을 땐 몰랐는데. 응. 뭉쳐져 있는 걸 먹으니까 그런 맛이 나네요. 그래서 매콤했나 보다. 아 잘 먹었다. 오늘 심심해서 매콤치즈 스노잉 먹어봤습니다.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.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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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UE 초 아